에그 사실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크로스가 아니겠습니까? 저는 알라바에서 써봤어요. 크로스도 좋고 재퇴디가 좋은데 스테미나가 후반과 좀 딸립니다. 네 조용하시고요. 자 조연석 살렸습니다. 자 그러면서 현장 전반! 와 정말 재밌는데요? 손에 땀을 지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손에 땀은 안 지워지고 있고 네, 뒤에서 땀 나고 있습니다. 오늘 안 치시셨나요? 냄새가 심하네요. 스타린 살짝 올려본 볼! 아아! 원래 안 들어가는 볼인데 꼴깃바에 머리를 맞고 다시 들어왔습니다.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시나요? 아니, 그리고 원래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데 잡으신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혹시 뭐 야구에서 너클볼 던지시나요? 아직 안 잡았는데요? 왜 알지 싶어서 아니, 아까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. 혹시 이정영 씨 좋아하시나요? 자, A조의 결승전을 마지노 순으로 두고 있습니다. 광주, 제주대 경기 A 강원입니다. 자, 보그마! 와, 달렸어요, 슛! 슛! 와, 뛰어난다! 와, 뛰어난다! 와, 뛰어난다! 와, 뛰어난다! 경기 끝이 나면서 A조 결승전! A조의 우승자는 프리즘키드 변우진 선수입니다.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조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와, 뛰어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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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뛰어난다!